패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빠람입니다 자 여러분 땅콩이나 아몬드 이런 것들 참 맛있는 거 많은데요 자 얘네들 살이 좀 찐다고도 많이 들으셨죠 자 그래서 과연 다이어트할 때 먹어도 될까요?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견과류 가장 맛있게 드시는 이 4개 정도를 골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 외에 뭐 브라질, 너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자 일단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은 얘네가 얼추 다 비슷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양성분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견과류 먹으면 살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왜 그런지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땅콩 1개가 6칼로리인데요 자 보통 1개만 먹는 사람은 잘 없죠 자 보통 앉은 자리에서 20개, 30개 정도는 금방 먹습니다 자 땅콩 25개 먹었다 치면 이거 벌써 150칼로리인데 이거 밥 반 공기 정도나 되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땅콩 25개 이거 얼마나 되냐 이거 한 주먹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적어서 금방 먹거든요 자 거기에 보시면 여기 지방도 이 땅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살 빼야 되는데 이렇게 고칼로리의 고지방? 이거 과연 괜찮을까요? 자 그런데 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에서 보면요 이 견과류 먹는 거를 권유합니다 자 미국 다이어트 랭킹 1위인 지중해 다이어트에서도 견과류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저탄고지 식단에서도 견과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에서 이 견과류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요 아 이거 고칼로리 고지방인데 왜 그럴까요? 자 일단 견과류는요 고칼로리 고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체중 중가를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자 나바라 의대에 2007년 연구에서 8,865명을 대상으로 28개월간 추적을 해봤더니 매주 견과류를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아예 안 먹거나 거의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이 늘어날 확률이 31%나 더 낮았습니다 즉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은 체중이 증가될 확률이 더 낮았다는 거죠 또 조르디골 대학의 2013년 연구에서는 36개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견과류를 먹더라도 체중, BMI,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하버드 의대의 2011년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먹는 게 더 낮은 체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? 대부분의 견과류는 실제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가 이 서류상 적힌 칼로리보다 적기 때문이에요 2008년도 미국 농림식품부의 데이빗 베이어 연구원에 따르면 아몬드의 경우 실제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가 측정된 칼로리보다 약 20%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또 매일 83g의 아몬드를 섭취할 경우 전체 식품 소화율도 약 5% 정도 감소해서 하루 100에서 150칼로리 정도가 덜 흡수되고요 결과적으로 한 달에 약 450g 정도의 체중이 감소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칼로리 소모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또 있어요 자 로비라 이 비르길리 대학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자 유지방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비교했을 때 이 견과류를 먹은 사람들은 칼로리를 28% 더 많이 소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적으로 볼 때도 이 견과류의 지방은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산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이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견과류가 영양 성분만 보면 왠지 좀 다이어트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면 다이어트에 괜찮다 하는 건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를 뭐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? 자 일단 제가 정말 정말로 중요한 것부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절대로 잼으로 만들거나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흡수율이 낫고 어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오독오독 씹어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견과류를 통째로 먹은 사람은 땅콩 잼에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지방이 대변으로 배출된다고 하거든요 즉 대변으로 다 그냥 지방이 나가버리니까 칼로리가 덜 흡수되는 거죠 자 한 연구에 따르면요 땅콩 기름으로 먹으면 4.5% 땅콩 잼은 7% 그냥 땅콩으로 먹으면 17.8%라서요 거의 4배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? 자 보통은 28g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보통 1온스를 1회 분량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 1온스가 28g 정도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8g 기준으로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땅콩 20개에서 30개 사이 딱 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한 번에 그렇게 뭐 한 주먹 조금 안 되게 20개에서 30개 정도 사이로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냐 지중해 다이어트에서는 견과류를 매일 먹으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적당한 정도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요 이렇게 드셨을 때 식이섬유도 정말 많이 먹게 되거든요 자 사과 1개 식이섬유가 3.3g인데요 자 아몬드 한 주먹하고 이 식이섬유랑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도 있는데 한번 저장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다시 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와 견과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견과류 영양 성분만 보시고 아 고칼로리 고지방이라 그래서 안 드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던데 자 그러지 마시고요 이 견과류도 적당히 드셔주시면 포만감도 굉장히 크고 또 영양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이거 다이어트할 때 먹는 거 참으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견과류는 씹는 맛이 오독오독 있고요 또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위안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단 플랜터스 제품을 즐겨 먹긴 하는데 한 요정도 통에 조그만 거에 340g 정도이고요 물론 이것도 약간 소금이 있어서 정말 먹을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영양 성분 보시면 생각보다 그냥 일반 땅콩이랑 생각보다는 꽤 똑같아요 자 일단 소금은 0칼로리고 그 자체로는 살이 안 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소금이 좀 걱정될 수 있는데 자 이거 제가 먹는 제품은 주로 라이트리 솔티드라고 해서 소금이 약간만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자 얘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28g 1회분 1회분 먹을 때 나트륨이 50mg이라서요 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라면 한 봉지가 2000mg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외에 뭐 HBAF 뭐 그렇게 맛이 들어간 녀석들도 있죠 아마 얘네들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녀석들은 그냥 일반 견과류보다는 당연히 조금은 안 좋습니다 다만 충분히 활용할 만한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했어요 자 그래서 걔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분석한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빼밀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용 살빼남 그리고 브로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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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